오늘 3부에서는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시세 조작 행위 등 부동산 결환 행위를 처벌하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앞으로 실수요자들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는 부동산 관련 게시글까지 감시 대상이 되는 거냐. 이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된다. 이런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주인공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가 궁금한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제가 길게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짧고 굵게 이 법안명이 뭡니까?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짧지는 않군요. 일단 좀 이 법안 개요를 잠깐 설명 말씀해 주신다면 기존에 있는 부동산 거래법과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을 일단 합한 것입니다. 통합하고 그 두 개의 법률에서 규율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새롭게 규율하도록 했어요. 네. 가령 현재 부동산 업역에 대한 관리는 감정평가 공인중개 또 부동산 개발 이 세 개의 업역만 관리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새로운 업역들이 막 생겼습니다. 가령 부동산 매매업 분양대행업 정보제공업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겼는데 이거는 아무런 신고나 등록하지 않고 누구나 다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이른바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이 부동산 매매업인데 이것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건 신고도 안 오고 그냥?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저도 가끔 전화해서 사장님 좋은 땅이 있어요. 네. 전화 받으시잖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에 등록하고 신고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을 관리범위 안에 넣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약했습니다. 가령 시세를 조작한다든지 허위 정보를 퍼뜨려서 집값을 막 들어올리려고 한다든지 집값 담합 이야기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집값 담합도 그렇고요. 또 미공개 개발 정보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집값을 띄워 올린다든지 하는 이런 불공정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처벌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었고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모니터하고 이상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사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큰 틀만 좀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두 가지만 뽑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도 이 관련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걱정이 나오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몇 억 이하로 팔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글만 올려도 개인이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진실이 뭡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 집에 집값이 얼마였으면 좋겠다. 나는 또 얼마 이하로는 내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절대로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맙시다. 또 얼마 이하로 내놓고 있는데 이거 다 걷어들이고 매물 품귀 현상을 만들어가지고 집값을 올립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시세를 담합하고 조작하도록 하는 유도하는 글을 올리고 실제로 그런 담합이 벌어지면 그것은 단속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한번 생각해보면 만약에 정부의 관급 공사를 따내려고 하는 건설업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우리 절대로 얼마 이하로 입찰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서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서로 짰다고 하십시다. 그럼 공성거래위원회 권리죠. 그건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집도 역시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공공제와 같은 것인데 또 필수제인데 이거 집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짜고 우리 절대로 얼마 이하로는 내놓지 맙시다라고 한다면 이거 불공정거래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약간 좀 구분을 해서 한번 그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업의 어떤 담합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행태가 각 기업의 어떤 실무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쉽게 하면 결의. 좋게 표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행위가 딱 명료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좀 상대적으로 절평가 돼 있는 것 같다. 다른 주변의 아파트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밑으로 얼마 이하로도 거래되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 표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도 동감해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이게 과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냐라는 문제는 논란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시세를 조작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문제는. 그게 좀 자의적일 수 있는 이야기는 없죠. 내 케이스마다 판단해 봐야 되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 집주인들이 서로 그렇게 짜가지고 절대로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맙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했다고 하면 주변에 형성되는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는 오히려 재산을 선의의 거래자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것이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의견 교환 행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와 분석하는 게 분석원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이상 거래가 있어서 그렇게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하면 정식적으로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해서 수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정말로 담합 행위로 처벌되는 거냐 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되어야 하죠. 그렇게 시장에서 그런 이상 행위들이 발생하는지를 일단 모니터하고 이상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거래 분석원입니다. 그게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서 해서 이거는 뚜렷한 일종의 담합의 성격, 담합의 목적으로 했던 시세 조작 행위다라고 판단이 되면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사찰이란까지 표현을 썼던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과도하게 국민의 우려를 부추기려는 정치적인 선동입니다. 정치 선동이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 새로 지어진 아파트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아파트 절대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맙시다 라고 현수막 같은 것이 걸리잖아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시판에서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담합입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처벌해도 되지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이런 게시글은 처벌하면 안 된다. 저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무슨 인터넷 게시판에 오르는 모든 글들을 모니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역량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신고를 바탕으로 조사도 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사 의뢰도 하는 이런 절차로 가는 거지. 무슨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게시글들을 다 들여다보고 글 하나 올라와도 다 처벌하고 이럴 수는 현실적으로도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강경님은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죠.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이런 또 의견도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시장에 그렇게 맡겨놨더니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좋겠는데 그 시장의 자율성을 악용해서 편법과 탈법을 저질러서 떼돈을 벌여보려고 하는 투기 세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불법 세력이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불법 투기 세력들을 단속해야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없는데 정상적인 거래가 어떻게 발생하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당의 조홍찬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죠. 그런데 지금 이 분석원 설치에 반대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통정리 안 됐습니까? 당 안에서? 반대라기보다 우려를 가지고 계시죠. 어떤 우려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정확하게 법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왜곡 전달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국민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사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무슨 글 하나 올려도 다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근거 없는 공포나 불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자라고 하는 입장이지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초기에 분석원 설치 이야기에 나왔을 때 이걸 어디에 설치한가 할 거냐도 약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법안에서는 어디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가 됩니까? 처음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핸들링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범죄 유형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탈세예요. 세금을 탈로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는 금융감독 규정을 어긴 불법 대출. 그리고 이제 집값 단어리라든지 허위 매물이라든지 하는 부동산 범죄가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범죄 유형이 여러 부처에 걸쳐져 있다 보니 총리실 산하라든지 범정부적으로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부동산 거래의 주모부처는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 산하에다가 분석원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탈세라든지 불법 대출 같은 경우 분석원의 감시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시 대상입니다. 감시 대상이 됩니까? 감시해서 만약에 탈세 혐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국세청에 이첩해서 국세청에서 다루도록 하고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게 있다고 하면 그건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겨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실적인 문제로 분석원이 설치가 된 데서 인력이 얼마가 배치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온라인 커뮤니티 말씀하셨으면 이걸 다 지금 체크가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아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특별하게 거기 가입해야 되는 무슨 자격과 요건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서 1차 모니터 대상이 되는 게 특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단지 주민들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신고가 되거나. 신고가 되면. 제보가 되거나. 또는 무슨 언론에 신고가 되어 가지고 언론이 보도를 했다거나 이렇게 알려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다든지 해가지고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늘 감시해 가지고 찾아내고 적발해낸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전세난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원인을 두고 임대처 3법이 원인이다 아니다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데 저는 가장 큰 것은 그간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전세값이 이 오른 집값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신규 전세 계약에서 발생해요. 기존에 전세를 계약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임대료 상한제에 묶여서 5%밖에 인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신규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규 계약에까지 적용해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전세 보증금 상승만이 아니라 물량 품귀 현상은 지금 어떻게든 해결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물량 품귀 현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이 주어져서 기존에 2년 살던 분들이 2년 더 살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안정되어 있는 거다. 이렇지 않고 새롭게 전세 계약을 해야 될 분들에게서만 지금 품귀 현상이 나오고 또 전세값 급등 현상이 나온 건데 어떻게 해서든 긴급하게 전세 공급 물량을 확보해서 공급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해서 무분별하게 뛰어오르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시간 제약 때문에 일단 오늘의 골자만 좀 여쭤보는 걸로 만족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